일제강점기 시절 탄광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2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. 광주지법 민사 11부 유상호 판사는 옛 미스이광산 주식회사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에게 후신 기업인 니온코크스 공업이 1,300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정인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니온코크스 측에서는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소송 서류 전달을 거부해 재판이 많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.